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경부 국민의힘 김용식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한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정책을 위하여 결성된 학생연합입니다. 2019년 2월 대전역에서 학생들의 원자력 살리기 선명운동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운동이 확산되어 현재는 원자력 전공 학생들 중심으로 19개 학생단체 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인 시위, 대자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까지 500여 명의 학생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녹색원자력학생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탈탄소정책 및 신한울 3, 4호기의 조숙한 건설재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를 기자님들께서 잘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 조재환입니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폐기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라.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기후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과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셨다. 이러한 탈탄소 선언은 사실상 대통령께서 지난 임기 동안 고집해오던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발전 방식으로는 제시된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원자력 업계만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수석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여당이 주요 인사의 입을 빌어 종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것이다. 탄소중립은 원자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현재 추세대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매년 8억 5천만 톤의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 중 대부분이 석탄과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를 태우며 발생한다. 발전소 건설은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60, 8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금부터 원자력을 비롯한 저탄소에너지를 조속히 확대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은 망상에 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원자력을 배제한 탈탄소는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 공상이다. 미국 민주당은 최근 그린 뉴딜의 원전 확대 계획을 포함하며 원전의 저탄소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했고 프랑스 역시 2015년에 수립되었던 원전 감축 계획을 거부하며 EU 탄소 국경세를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 꾸준히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온 독일은 그 막대한 탄소 배출을 감당하지 못해 EU 탄소 국경세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대로 탈탄소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원자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탈원전 정책을 시도한 미국, 영국, 독일의 실패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들은 탈원전의 늪에 빠져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으며 현재 그 기술 격차를 좁히느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한국 역시 그 길을 곧장 따라 걸어가고 있다. 계획 중이던 원전은 모조리 백지화되었고 건설 중이던 신한울 3, 4호기는 41개월째 공사가 중단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두산중공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감행하는 등 뼈를 깎으며 버티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가 내년 2월 26일까지 재개되지 않으면 사업은 아예 백지화되고 두산중공업은 도산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이를 가장 반길 것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우리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경쟁국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께서 일본이나 중국의 국익을 위하지 않으시리라 믿는다. 우리 녹색 원자력학생연대는 이러한 매국적 행위로부터 돌아살 것을 결단한 대통령께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즉시 탈원전 정책의 완전 폐기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 기술인재 육성을 단행하여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도래할 것을 기대한다. 녹색 원자력학생연대 대표 조재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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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